에헤이.. 다쳤네. 근데 사람 약 바르면 안되나? 고양이 다칠게 괜찮나? 후시디 마데카솔 안쓰는게 낫다. 지혈을 해주라. 딱지적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. 슬로우로 핵실리 두야 저거 발톱부터 잘라야겠다 아프지 않네 낙지는 졌어 바사나 소소소 약간 물에... 오우야 맞다 이거 엄청 아플건데 아프지 않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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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도 가고 후시딜 또 가득할 수 있거든 후시딜 말해도 되지 동물병원 직원이 쓰자가지고 아프지 않나 이거만 바를게 살사로 이게 핥으면 안좋지 말하는거는 진짜 조금 바랐다 해 아프지 않나 아프지 않나 아프지 않나 아프지 않나 아프지 않나 아프지 않나 아픈데 그.. 나 살짝 움직이면은 나가. 지가 지금 잘못하는 거인 줄 알아. 아예 미아처럼.. 조금만 지랄해도 그냥 팍 해야 되는데.. 호야가 그러질 않으니까.. 처음에 놀다가 저러니까.. 안 싸우고 사이 좋으면 좋겠는데.. 소포야를 위해서? 퓨를 나눠서 위현됩니다. 아무것도.. 휴대전화 핸드폰 카치 오늘 자세히 하트폰 erald 이거 요리 나 하모까 100% 쪼 루 머리뚝 어허... 한 번만... 다음은 제 주인공 반갑자 저기요 다음은 호야동 各位 호야 귀작살내니 소돋도 갑시다 가만있어 이 소돌리도 못끄래 이 새끼야 이 호야 귀를 그렇게 뚫어놓으면 짜놈어 가만있어봐 호야 3초 귀를 그렇게 작살 내놓으면 빨리 가만있어봐 호야지요 호야 안 괴롭히지 슈앗 날카로운 말아 괜찮아 호야 오케이 착하다 오케이 착하다 호야 괜찮아요 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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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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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nt 호 호 호 호 호 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